자부 마스터는 모험가로서 일단 전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1부터 17까지 들깨들의 싸움터 1에서 해주고요 17부터 30까지 들깨들의 싸움터 2에서 해주십니다 30부터 35까지의 깊은 수령에서 하고요 잘못 온거지 아 딱 봐도 너무 빡세 보인다 그지 할만한데 뭔가 좀 기렇다고 표현할까요 그래도 캐릭터가 직선 스킬이라 직선에 좋을만한 맵을 찾아서 가는 모습이네요 서쪽 숲도 괜찮고 저는 그냥 동쪽 숲을 그냥 갔을 것 같아요 동쪽 숲이 좀 더 편해가지고 87레벨을 짓고 하늘동지 2를 봐줘요 아 근데 사냥 스킬이 드럽게 못 잡네 그래도 한 2킬 정도 나네요 정말 쉽지 않았던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래도 이제 4차가 보마가 이제 좀 4차를 배우면 더 괜찮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도 좀 범위가 별로고 일단 기동성이 딸리니까 범위가 좀 안좋아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 좀 애매해 잘 애매하게 잡아 잘 잡는 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원제커도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잘 잡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160을 찍고 기사단을 가죠 근데 기사단의 버닝이 높더라고요 7단계쯤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경험.. 아 사냥이 너무 안좋았어요 사냥이 너무 안좋았거든 근데 경험치는 잘 먹었어요 버닝때문에 살아남은 거지 아 잘못했으면 한 10시간 할 뻔 했더니 경험치는.. 잘 못 먹어 역시 X축이 너무 짧아서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길도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우나무 중떡 사물도 같습니다 랩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외눈이 해줬고요 1차 스케일 진짜 느리긴 하네 다음 2차 스케일 그 다음에 이거 설치하는 건데 이거 설치하려면은 누르고 채집키 요렇게 됩니다 그럼 좌우 직선 맵이 있다면 요런 식으로 환영할 수 있겠지 4차는 요거죠 요 이것도 축이 되게 애매하던데 써보니까 약간 윈드브레이크 4차 스킬하고 보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스 스킬 요정도 기본적인 스킬이 될 거 같고요 아이템 소개가 좀 필요하겠네요 어 올텔 1% 연금술사의 반지 넷짝과 그리고 정패 그 다음에 공마올테짝이 되어있는 그린 레더벨트 그 다음에 월묘고리 월묘견장 여행자의 윙글라스 선명한 피노키오코 포도알 귀고리 핑크빈 모자 015 노모 가죽 샌들 핑크빈 슈트 996 하프 이어 그 다음에 모자 15% 에디 012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추업은 올테 4% 정도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보우마스터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단점 공속 2 플러스 2단계 필요하네 스탠스 없고요 기동성이 딸려요 이게 연기되는 게 기동성이 딸리니까 사냥 능력이 떨어져요 아 그래요? 아 원킬 컷이 좀 높은 거 같아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그래도 장점을 적어보자면 거의 높은 요정도 할까 딱히 떠오르지 않네 보우 마스터 보우 마스터가 몇 번 걸렸지 6시간 57분 좀 고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네요 호영 206손 같게 유니언 5600이 달성을 합니다 사냥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같은 경우는 말이죠 초반에 스토리 퀘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스토리를 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스킬 중에 권돈이라는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는 말이죠 스토리를 좀 이뤄줘야 됩니다 35부터 42까지 와일드보의 땅에서 해주십니다 사냥은 뭐 이제 기본적인 스킬로 좌우좌우 해주는 모습이네요 63레벨을 찍어주고요 별거 없죠 81레벨 부터 오는 칼레시엄 도지움 중앙이 버닝이 10단계죠 87레벨을 찍고 나서 하늘둥지 2를 가주십니다 140부터는 커닝타워를 옵니다 호영이 사냥에 좋은 게 인증되는 라인업이라고 할까요 요 스킬 하나만 쓰면 아래까지 맞아가지고 원제컷하는데 아주 수월하더라고요 대충 원제컷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구방이 본부 2로 갔습니다 이게 요새는 버닝을 좀 달달하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우길드를 해주고요 아 여기가 레전드예요 와 경험치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거의 아델만큼 똑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쿨 동거 요거 써주고 요렇게 써주고 아 요렇게 아 사냥 단순하죠 3시간 25분 아 일단 기본적인 스킬을 설명해 드리자면 계속 사냥해서 썼던 게 여의선 2인 썼고요 지 이거는 이제 잘 안 써요 타나토스 지옥 말고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지가 이제 아까 그 광역기고 일반 데미죠 5%가 되고요 주소탄은 4430에 수공 49만이었습니다 우리 호영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즈건을 가져볼까요 단점 스탠스 20% 20%는 뭐냐 20%가 되고요 혹시 게이지죠 게이지가 참 손이 많이 가고 스킬 구조가 복잡하다 장점 장점 사냥 능력이 좋아요 호접지 뭐 이게 개석이거든요 기본 스킬라고 역시 도적이라 그러는데 역시 기동성을 빼놓을 수 없지 않나 전도운도 있고 원킬컷도 좀 낮은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는 좀 비교되고 요정도가 장단점이 되지 않나 싶고요 21번째 호영 5시간 43분 호영을 어디다 놓느냐가 중요한데 말이죠 여기로 두자 페파가 더 쉬울 것 쉬운 것 같아요 팬텀 보다 쉬울 것 같고요 페파보단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자 커닝타워 원쟁꺼 지구방위본부 원쟁꺼 아 근데 여기 라인업이 진짜 뻑뻑하다 그래도 호영을 두 번째로 갈까요 경험치 무지막지하게 먹던 게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21번째 캐릭터까지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렇게 호영까지 21차 호영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120에 5600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보여주세요